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 스팀 지연입니다 벌써 뭐 저 소개를 다 하셔가지고 천재라고 또 제가 뭐 소개를 드리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를 오늘 여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이 또 뭐 다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잔치여서 더 영광입니다 저는 권혜경 언니한테 매년 김장김치를 얻어먹고 있어요 제가 뭐 제 허접한 노래로 그걸 뭐 얼마나 갚을 수 있겠냐마는 제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봄날은 간다 노래를 누가 좋아한다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혜경 언니가 오늘 첫 곡으로 봄날은 간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. 영봉 침막의 봄밤에 흘러가더라 오늘도 온고를 씹어가며 산책 넘나드는 섬월길이 꽃이 피면 다 지우도 꽃이 지면 다 지우도 아, 이랑 그 메세에 동원 가득하자 새팔 풀린 빈도로 손 흘러가더라 새팔 풀린 빈도로 손 흘러가며 산책 넘나드는 섬월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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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뜬굴 흘러가는 심장 느끼고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날면rencies 봉장 나 deze